안녕하세요 이게 먼데이 tv 입니다 이번 리뷰는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한국에서 유행할 브랜드 지레의 리메이크 백을 리뷰할까 합니다 지레는 패러디 제품과 리메이크 제품을 주로 만드는 일본의 브랜드로 한국에서는 지금 보시는 루이비통 더스트백을 이용한 리메이크 제품이 작년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더스트백 이라는게 원래 신발이나 가방을 싸는거라 내구성이 좋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어깨끈 연결 부분이 튼튼하지 않아서 판매처에서도 무거운건 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 푸켓이나 가방을 잠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실용적인 상품도 아닙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를 끌었구요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올해도 발매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기대해볼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매 정보 나오면 설명란에 링크 추가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이게 먼데이 tv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